라핏? 차출전이죠? 괜찮아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상황... 왠지 익숙한 것 같아. 글쎄요. 너무 긴장해서 그런 걸 거예요. 체크 한번 해볼게요. 나는 그때... 거기에 있었다. 적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끝이 없잖아! 주파수 확보했습니다. 바로 지원이 충분했습니다. 코드네임 네온. 접속 완료되었습니다. 빨리! 빨리! 바로 연결합니다. 잠깐만! 네온, 연결 성공. 5초 후 발현합니다. 네온이 왔어요.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전방 100m 추가 에너지 반응 확인. 계속 몰려옵니다. 너무 힘들어요.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이 있었다. 처절하게 몸부림쳤다. 얘네들... 갑자기 퇴박하며? 우리가 이긴 거죠? 잠깐만... 느낌 이상해. 경고. 전방 200m. 위약의 물체 확인. 급속 접근 중. 뭐예요? 실험. 아이언 헤드. 왜 이 녀석이 이런 곳에... 2등급 고출력 에너지 반응 포착. 위험. 특시 대피 요청. 이제 끝났어요. 워낙. 아이언 헤드. 운명이 나선... 그 끝에. 죽음만이 가까웠다. 으흑, 쏘기 전에 막아야 해! 콜사에 가수 반응! 서버트 수락! 다중천을 동시 운급! 동기업 완료! 우리가 도와줄게! 으흑, 모두들 와줬어요! 거울에 쏴! 너희들이 나타났어 우린 언제나 함께였어 영원히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너희들이 아니었다면 정말 라피... 우리는... 사실... 전전 데이터가 삭제되었습니다 데이터 리셋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뭔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았는데... 기억이 안 나 이제 곧 도착합니다 준비됐죠? 준비됐어 코드네임 라피 커넥트 흠... 기억이 조금 남아있었네요 이상하네... 해물... 형이... 적금이 없었을 때 누군가가 힘들어 하는 것 같네요 다가...